4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서비스 특정 김지원 서비스 리시브 김지원의 서비스 3구 말을 듣자 바나나 플립 레시어스 안태형 짧게 내줍니다 돌려 세운 공 그대로 기다리 안태형이 리시브 김지원 좋습니다 예 아쉽게 승을 내줬구요 3구 김지원 신중하게 공을 골랐습니다 안태형 서비스 특정 김지원 바나나 플립 공격 찬스 공격 찬스 리시브 김규범 jet 날씨가 공격 찬스 뺏으면 넷 넷 넷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백핸드 거리 멀어집니다 이 게임으로 이어갑니다 다시 김지환 백핸드 살려넣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2대0 잼걸음 다가서는 빈곤 다시 김지환 투올 안태영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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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 오우 김지환 한은호 쫓아갑니다 한은호의 제 영도구청 한은호 공격 자세 한은호의 세 번째 게임 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짧게 줍니다 진검 승부 렛 렛이었어요 한은호 득점 하가 됐습니다 낮게 퍼올렸습니다 한은호의 서비스 바나나 플립 김지환 한은호의 서비스 바나나 플립 서비스 짧게 그리고 백선 서비스 김지환 3고 자 4핸드 자 기회가 왕 김규범 3골 3골 바나나 플립 구성합니다 지금도 김지환 김규범 안태형 득점 바깥쪽 코스 안태형의 서비스 김지협 이어졌고요 나중에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김규범 한은호 3골 한소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서비스 고핸드 날카롭게 받아줍니다 양팀 방방을 지켜봅니다 된공처리 찰렬했습니다 오 2공을 마무리 진행 가져건 3골 백핸드 돌려 세웁니다 김지환 받아냈고 다시 동화하는 팀이 나옵니다 군대 매치 포인트 염 레시브 김규범 찰렬해둡니다 골 예 스토리 예 예 예 8 5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